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인생 18년 동안 복심으로 불렸던 정오선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오늘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모시던 대통령 앞에서 어떻게 증언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해안에 눈물을 흘렸다는데요. 자 이 문제 이야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노은지 기자 오늘 법정에서 두 사람 만났는데 눈물의 법정이 됐다 이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나요? 네 일단 두 사람이 법정 대면을 한 거는 정오선 전 비서관이 구속된 이후에 처음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만난 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단 정오선 비서관이 법정으로 들어서면서 90도로 인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증인들을 잘 쳐다보지 않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림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여러 사람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정오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를 했지만 별도의 발언 시간을 얻어서 소외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억울할 것이다. 내가 잘 못 모신 탓이다. 내 책임은 인정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을 하면서 정오선 전 비서관이 눈물을 흘렸고요. 그 이후에 발언을 하게 된 유영하 변호사도 천장을 보면서 울먹거리는 바람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 법정에서 함께 이 장면을 지켜봤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휴지를 들고 눈가를 훔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오선 전 행정관의 오늘 법정 발언을 음성대역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충성심이 어땠을까요? 한번 가늠이 될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가족도 없으시고 사심없이 24시간 국정에만 몰입하신 분입니다. 특별한 낙도 없으시고 정책 추진하면서 작은 성과가 나면 그걸 낙으로 삼는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사셨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 뇌물에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결벽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이 사건, 이 주제 박상윤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박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음성대역으로 정오성 전 비서관에 오늘 증언 내용을 들려드렸는데 증언이라고 할지 진술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 앞에서 어떻게 증언을 하겠냐면 오늘 증언은 끝내 거부를 하고 소외를 저렇게 밝힌 건데 소외라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박 전 대통령의 어떤 변호를 한 거죠. 저 말은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를 향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오성 전 비서관이 오늘 증언대에 나올까 말까 고심하다가 내가 전 비서관으로서 박 전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이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되는 진술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이러한 말을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그러니까 지금 정오성 전 비서관이 받고 있는 혐의가 공무상 비밀누설 아닙니까? 그거를 박 전 대통령이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최순실 씨에게 보내줘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오성 전 비서관 하면 문고리 3인방의 한 명으로 꼽혔죠.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도 그 세 명 중에 한 사람인데요. 노은지 기자. 정오성 전 비서관만 지금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데 특히 정오성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렇게 가깝게 모셨던 인물입니까? 네. 일단은 정치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오성 전 비서관이 만나게 됐는데 그게 1998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18년, 19년 정도를 모신 그런 복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이재만, 정오성 세 사람이 있지만 그 역할을 보면 정오성 전 비서관이 제일 가까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모든 메시지 관리를 했었고 그리고 가장 지금 거리에서 보좰를 하면서 정책을 돕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많이 상의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내밀하게 연루가 되어 있는 인물이 정오성 전 비서관이 되는 거죠. 자, 내밀하게 가장 이런 문제, 문건 유출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본인이 구속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법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증언은 거부했는데 저렇게 긴 소외를 바뀌었단 말이죠. 저것도 증언에 준해서 참작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이 이 정오성 전 비서관을 증언대 내세움으로 인해가지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 공범관계를 입증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정오성 전 비서관은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오히려 이 사건이 대통령이 얼마나 정성들여 국정에 임하였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인사문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최순실 씨를 통해서 어떤 검증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외부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다.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해 주는 발언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진술이 과연 재판부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미 이 문건 유출이, 문건 내용은 외부에 나가서는 안 될 문건이거든요. 인사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그리고 시킨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명확하게 증거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론한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이 공무상 비밀 누설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서 시켰다는 일종의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법조인으로서 그렇게 예측을 해주신데 한번 저희가 재판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윤수민 기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정호성 전 비서관 나와서 진술을 할 때 조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휴지로 눈가도 훔쳤다는데 자세하게 좀 전해져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박 전 대통령은. 네, 먼저 재판장이 정호성 피고인 입정하세요 하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이 고개를 들었고요. 그리고 안경을 찾았었습니다. 과거에 약간 집중하지 않았던 모습과는 사뭇 비교되는데요.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국가적으로 참 엄청난 많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굳은 표정으로 눈을 떼지 않고 정 전 비서관을 응시했고요.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던 부분 한쓰럽고 죄송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정호성 전 비서관 또 어떤 증언을 했는지 또 관심이 있는데 이거 말고 또 추가로 진술한 내용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입장에서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본인의 어떤 연루가 되어 있지 않다 본인의 무죄를 좀 주장해 준 거니까 이 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상당히 좀 더 추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최순실 씨에게 넘어간 연선문 등의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입을 열었는데요. 지난 최순실 씨 그리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재판에서 말했던 내용과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고 모든 게 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역시 음성대역으로 저희가 재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최순실 씨의 의견도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로 말했지만 구체적인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문건을 최 씨에게 준 겁니다. 대통령은 무슨 문건을 줬는지도 모르십니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신 건데 어떻게 죄를 물을 수 있습니까? 자 박상진 변호사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호성 전 비서관 지난번 최순실 유출 문건에 대해서 국가 기밀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가 엄청나게 질타를 받았어요. 어떻게 이게 인사 문건에 이런 내부적인 것들이 다 국가 기밀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야기는 들어보니까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한 일이었다라고 좀 에둘러서 얘기하면서 감성적인 모습에 호소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론하는 거죠. 비유하는 거죠. 박 전 대통령은 나간 문서가 국가 기밀인지 아닌지 어떤 문건인지 내용을 몰랐다. 그것도 통제가 안 됐다는 거 자퇴근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은 자기가 모든 책임을 떠안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대통령은 무슨 문건을 줬는지도 모르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적인 이유를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다. 이건 박 전 대통령이 할 말을 자기에게 다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보고서 좀 안타깝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구속 오래 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어찌 보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갖다가 다 뒤집어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회안의 어떤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일단 박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 지지층들이 한 10여 명 정도가 법정 안에서 직접 재판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제가 일단 법정에 들어갔던 사람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법정 상황을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던 사람들과 통화를 좀 해봤는데 실제로 저랑 통화를 할 때도 목소리가 울먹거릴 정도로 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사실 거의 표정이 없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워낙 안색이 안 좋으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딴 때보다도 얼굴이 더 막 이렇게 좀 검어지셨다 그러나 굉장히 오늘은 안 좋아 보이셨어요. 또 본인이 유리하려고 증언을 좀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신이 그런 거 불어하지 않고 끝까지 소신껏 저는 못 가고 저희 친구들이 중개하고 있어요. 많은 사건이 일어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저한테도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다. 왜곡되고 잘못 아니지. 내용들이 많았다. 다들 뭐 잘 못해서 가슴 아프고 지금 슬프다. 저희도 다 물고 있는 거죠. 지금 느끼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대충이 가득 놓고 혼자 사시면서 부르지 일만 하셨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얘네들 모든 일들이 허위 억지르고 대충이 억울하게 탈락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재판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울고 정호성 전 비서관도 울고 유영아 변호사도 울었다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지지자들도 이렇게 우는 모습이 좀 인상적인 것 같은데 앞서서 박상윤 변호사 이야기하길 지금 모든 진술이나 증거상으로 볼 때 정호성 전 비서관이 지금 오늘 나온 소외 진술 발언이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법조인으로서 예측을 했는데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볼 때 저렇게 지지층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측면은 꽤 있겠네요. 따져봅니까. 그런데 저 지지층의 저러한 말이 재판부에 큰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겁니다. 저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형을 경하게 받으려면 이 문건 유출 지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켜서 한 거다. 이렇게 진술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정호성 전 비서관의 얘기를 들어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걸 한번 의견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 자기는 그걸 뛰어넘어서 자기가 한 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한 게 아니다. 라는 변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은 아마 마지막이라도 자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변론을 하러 오늘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수민 기자 그 과거에 정호성 전 비서관 발언도 아까 좀 얘기를 얽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발언하고 따져보면 굉장히 애매한 발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지난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선 최 씨는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연산문을 고칠 능력도 안 된다고 했었는데 단순 충성심으로 본인이 알아서 문건을 최 씨에게 넘겼다는 게 납득이 좀 가지 않습니다. 당시 발언 좀 들어보시죠. 정호성 전 비서관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최순실 씨는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었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이분이 밖으로 이렇게 뭔가 등장하면서 뭔가 일이 지금 이렇게 꼬인 것 같은데 그 말이 결국 비선실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최순실 씨가 정책적으로 뭐를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뭐 이거를 고치고 뭐 이럴 능력은 전혀 안 됩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의 당시 진술인데 자 최순실 씨한테도 의견을 구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만큼 국정을 위해서 열심히 한 모습이다라는 게 오늘 진술인데 당시 저 진술을 들어보면 최순실은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박상윤 변호사님 이 정도 되면 3명 박근혜 전 대통령 정호성 전 비서관 최순실 3자 대면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3자 대면 해봤자 별 소용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호성 전 비서관이 7차 변론 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이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고 그냥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 뜻은 뭐겠습니까? 최순실을 어찌 보면 변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순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다만 조용히 도와준다.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그 의견만 이렇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정호성 전 비서관은 아마 이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떠안고 가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증언은 거부했는데 저렇게 긴 소외를 받게 됐단 말이죠. 저것도 증언에 준해서 참작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이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을 증언 때 내세움으로 인해가지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 공범관계를 입증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오히려 이 사건이 대통령이 얼마나 정성들여 국정에 임하였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인사문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최순실 씨를 통해서 어떤 검증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외부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다.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갖다가 옹호해 주는 발언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진술이 과연 재판부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볼 때는 큰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이미 이 문건 유출이, 그 문건 내용은 이 외부에 나가서는 안 될 문건이거든요. 그렇죠. 인사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그리고 시킨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명확하게 증거가 드러나 있습니다. 고성 전 비서관에 오늘 증언 내용을 들려드렸는데 증언이라고 할지 진술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 앞에서 어떻게 증언을 하겠냐면 오늘 증언은 끝내 거부를 하고 소외를 저렇게 밝힌 건데 소외라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야기 아닌가요? 박 전 대통령의 어떤 변호를 한 거죠. 저 말은 결국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를 향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우성 전 비서관이 오늘 증언 때 나올까 말까 고심하다가 내가 전 비서관으로서 박 전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이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되는 진술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이러한 말을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그러니까 지금 정우성 전 비서관이 받고 있는 혐의가 공무상 비밀누설 아닙니까? 그거를 박 전 대통령이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최순실 씨에게 보내줘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한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정우성 전 대통령이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인생 18년 동안 복심으로 불렸던 정우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오늘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모시던 대통령 앞에서 어떻게 증언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해안에 눈물을 흘렸다는데요. 자 이 문제 이 이야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노은지 기자 오늘 법정에서 두 사람 만났는데 눈물의 법정이 됐다. 이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나요? 네 일단 두 사람이 법정 대면을 한 거는 정우성 전 비서관이 구속된 이후에 처음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만난 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단 정우성 비서관이 법정으로 들어서면서 90도로 인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증인들을 잘 쳐다보지 않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림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여러 사람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정우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를 했지만 별도의 발언 시간을 얻어서 소외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억울할 것이다. 내가 잘 못 모신 탓이다. 내 책임은 인정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잘못... 정우성 전 비서관 하면 문고리 3인방에 한 명으로 꼽혔죠.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도 3명 중에 한 사람인데요. 노은지 기자, 정우성 전 비서관만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데 특히 정우성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렇게 가깝게 모셨던 인물입니까? 네, 일단은 정치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우성 전 비서관이 만나게 됐는데 그게 1998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18년, 19년 정도를 모신 그런 복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이재만, 정우성 세 사람이 있지만 그 역할을 보면 정우성 전 비서관이 제일 가까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모든 메시지 관리를 했었고 그리고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면서 정책을 돕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많이 상의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내밀하게 연루가 되어 있는 인물이 정우성 전 비서관이 되는 거죠. 자, 내밀하게 가장 이런 문제, 문건 유출에 대해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본인이 구속까지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법정,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발언을 하면서 정우성 전 비서관이 눈물을 흘렸고요. 그 이후에 발언을 하게 된 유영아 변호사도 천장을 보면서 울먹거리는 바람에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에 법정에서 함께 이 장면을 지켜봤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휴지를 들고 눈가를 훔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우성 전 행정관의 오늘 법정 발언을 음성대역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충성심이 어땠을까요? 한번 가늠이 될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가족도 없으시고 사심 없이 24시간 국정에만 몰입하신 분입니다. 특별한 낙도 없으시고 정책 추진하면서 작은 성과가 나면 그걸 낙으로 삼는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사셨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 뇌물에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결벽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이 사건, 이 주제 박상윤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박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음성대역으로 정오...